네. 공심 씨 어디예요? 저 지금 회사인데요. 옆에 회사 사람들이 있어요? 네. 그럼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. 네? 앞으로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나도 잘 모르겠고. 그래서 나도 좀 두렵기도 해요. 내가 석준표로 바뀐다고 해도 공심 씨한테는 나 계속 안단태일 거예요. 계속 안단태로 있을 거예요. 땅에 떨어진 물건 3초 안에 주워먹고 느끼한 윙크도 계속 날릴 거예요. 나 안 바뀔 거예요. 공심 씨 생각하는 마음 공심 씨한테 하는 행동 하나도 안 바뀔 거예요. 모든 게 바뀐다고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. 나... 계속 공심 씨만 좋아할 거예요. 세상 모든 게 바뀐다고 해도 공심 씨에 대한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. 얘기 다 했어요? 아니요. 뭐예요? 나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. 알겠어요. 지금 거기. 네. 그럼 어쩌고 σου 고생했어요. Venezuela. 감사합니다.